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S 다음에 된소리가 오는 연속 자음 세자리 소리를 배우고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다음엔 된소리가 오는 원어민들의 발음 비밀 숨참기에 있다고 했지요. 한글 설명드린 것처럼 떡국이 아니고 떡국 이렇게 발음하듯이 떡국하고 숨이 참아지면 그 다음에 오는 자음소리 된소리로 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된소리로 발음되어지는 원어민들의 발음 비밀을 배우고 있습니다. 돗자리라는 단어 역시 돗자리 각각 글씨는 있지만 이어서 발음하게 되면 돗자리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SK, SC 또 ST, SP 연속해서 S 다음에 오는 자음의 소리 모두 된소리로 발음되어서 단어들을 발음하죠. 이번에는 이제 세 개의 연속에서 오는 자음의 발음 지난 영상에서는 STR 라는 발음으로 단어 연습해봤고요. 이번에는 SCR의 연속자음 된소리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각각 읽으면 S 그리고 C는 크소리를 아니깐 크 다음에 R, R 하지요. 그래서 SCR 라고 발음해야 할 것 같지만 원어민들 또 이제 저희 한글에서도 있는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요. 숨참기가 들어간 다음에 Uck 하고 된소리로 발음되어지는 현상으로 발음을 합니다. SCR 가 아니고 슥, Uck 하고 숨참기를 꼭 넣어야 자연스럽게 뒤에 된소리가 옵니다. SCR 이렇게 해요. 슥, Uck 하고 숨을 갑자기 탁 막는 것처럼 참았다가요. 다음에 Uck 라고 발음을 합니다. SCR 이렇게 해요. 다음에 이제 배울 또 영상은 SPR 이고요. 이렇게 SPR 라고 된소리로 또 발음해야겠죠. 그럼 이번에 배우는 SCR 발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How to pronounce 발음하는 방법은 이렇게 S에 당하는 소리와 뒤에 된소리 그죠? S 하고 SCR 이렇게 발음되어집니다. S 소리는 윗니 아랫니 가까이 모으고요. 입양 끝 약간 바깥으로 당기듯이 하시고 혀 위치 중요합니다. 혀 끝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부분 혀 끝으로 이렇게 대어 보시면요. 윗니와 잇몸이 만나는 곳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치경이라고 하는데요. 치경의 혀 끝을 대시고 혀 끝 가운데 사이로 바람이 나아가도록 si 소리를 내는 겁니다. 두번 해 볼게요. su, su restricted 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크는 그대로! 이제 목구멍에서 바람이 밖으로 그냥 나아가도록 열어서 크 크,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R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는요. 이제 이 소리는 혀를 목구멍 쪽으로 가까이 당겨서 혀끝이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혀끝은 어디에도 닿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혀의 양끝이 잇몸에 닿아 혀를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예, 목구멍 쪽으로 혀를 당기시고 혀끝만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한 다음에 R, R라고 소리를 냅니다. 앞에 우 준비 소리 넣어서요. 그냥 R, R가 아니고요. 우 소리 짧게 넣어서 R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R 두 번 해볼게요. R, R, 예, 혀 당긴 상태에서 각각은 S, K, R라고 발음 혀 위치는 하지만 숨참기, S, 하고 K 전에 숨참기가 있어서 된소리로 발음되어지는 거죠. S, K, R, S, K 이렇게 해요. 발음 두 번 해보겠습니다. S, K, R, S, K 발음 기호로는 S소리 그대로 해당하는 S와 K, K, K라는 된소리 발음 기호는 따로 없습니다. 발음 기호는 S의 K 소리에 해당하는 K 그리고 R 소리에 해당하는 R 그대로 S, K, R로 표기를 해요. 발음 기호는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로 소리를 각각 배우셔도 이게 원어민 발음은 또 발음 기호와 다르게 발음을 또 하기 때문에요. 원어민 발음은 또 꼭 따로 배우셔야 해요. 발음 기호만 보고 읽으시면 S, K, R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어민 발음의 비밀은 꼭 배우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S, K, R라고 발음해야 돼요. S, K, R하고 들어간 단어들 읽으면서 연습할 건데요. 단어 뜻 뜻 먼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 K, R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다음은 S, K, R, P는요. 파편, 한 조각 이런 뜻이고요. 다음 S, K, R, P는요. S, K, R, P는요. S, K, R, P는요. S, K, R, P는요. 그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디에 이제 긁히는 이런 게 S, K, R, P예요. 다음은 S, K, R, P는요. 다음은 S, K, R, P는요. 그르다 라는 뜻이고요. scroll, scroll은 두루마리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script, 대본 이란 뜻이고요. 마지막 단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cratch, scratch는 가려울 때 이제 긁는 그 긁다 라는 뜻입니다. 단어 screw, 발음 연습하면서 두 번씩 같이 읽어 볼게요. 먼저 나사 입니다. screw, screw, u 하고 길게 발음 하시고요. 다음 파편 scrap, scrap, 여기 a 는 장모음이 아니고 단모음 a여서 입크게 a 라고 해야 돼서 scrap 이렇게 발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문질러 씻다. scrub, scrub, 다음 극다, a 띠고이, a 장모음입니다. a 라고 발음해요. scrape, scrape, 다음 화면 여기 이, 이 있지요. 길게 이 하고 발음하는 이의 장모음입니다. 여기 다음에 이 에이 이것도 역시 이 하고 길게 발음하는 이의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길게 발음하면서 읽어 볼게요. screen, screen, 다음 비명을 지르다. s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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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마리, sc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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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script, script. 여기 아이는요. 아이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턱을 아래로 뚝 떨어뜨리면서 a 라고 짧게 e 소리를 내는 거예요. a 그래서 script 이렇게 짧게 읽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또 a 단 모음이죠. 입크게 벌리는 a 그래서 scratch 하고 읽을게요. 극다 입니다. scratch, scratch. scratch, 여기 dsh 하는 소리요. scratch, g, scratch. 이 소리 들어가지 않도록 ch 하고 짧게 발음해서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scratch 이렇게 해요. 단어의 뜻 여기 참고하시고요. 아래 영상 아래 설명란에 또 있으니까요. 거기 같이 보시면서 연습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단어들 들어간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 scrub the screen 우리는 화면을 문질러 씻는다 라는 문장이에요. 책 발음으로 천천히 두 번 연습하겠습니다. 대화 발음으로 해보겠는데요. we 이 이는 길게 발음하는 이장 모음이에요. 그래서 we 라고 해야겠지만 대화할 땐 짧게 하죠. 짧게 또 생략하고 이렇게 발음되어지기 때문에 we, we 하고 짧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scrub, 예, v, v 발음 하지 않습니다. scrub the, 그냥 scrub, 읍 하고 끝내요. scrub, scrub the, scrub the 라고 바로 이어집니다. scrub the 같이 해볼게요. scrub the, scrub the. 더 가 스크린 하고 같이 또 이어서 발음하게 되면요. 조금 소리가 죽어요. scrub the screen 이렇게 더 를 살리지 않고요. scrub the screen scrub the screen 하고 죽는 소리예요. 잘 안 들리죠? scrub the screen 이렇게요. 하고 짧게 하고 지나갑니다. 대화 발음 그러면 with, 예, 짧게 with scrub the screen 해볼게요. 두 번 하겠습니다. We scrub the screen We scrub the screen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scrape my car and scream 나는 내 차를요. scrape 하면 아까 긁는다고 그랬죠. 긁어요. 이제 긁고 어디에 지나가면서 벽이나 어디에 긁히겠죠. 이제 긁고 비명을 지른다 라는 문장입니다. 천천히 우선 책 발음 두 번 해볼게요. I scrape my car and scream I scrape my car and scream I scrape my car and scream 이거ым 한 번 open onun 소리 dammit how I scrape 조금itaBB 마이도 습便히 해요. 마이익 마이도 길게 하지 않고요. 마이 안stre ч 마이Ö 마이도 my-이 길게 하지 않고요. 마이 courage 마이오 마이 Olivier 마이, 마이, 마이 마아이케 weakrene and, the 소리 내지 않지요. and는 거의 그 소리 내지 않습니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오면 이 the가 연음되어서 and, and, e, and, d 뭐 이렇게 소리가 연결될 때 빼고는요. 그 소리 발음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call 다음에 and scream 약하게 또 발음해서요. and scream 하지 않고 and scream 하죠. 두 번 해볼게요. and scream, and scream 대화 발음 앞에 문장부터 하게 되면요. I scrape my car and scream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요. I scrape my car and scream 이렇게 천천히 좀 문장 기니깐요. 천천히 한번 먼저 해볼게요. I scrape my car and scream 조금 빨리 해볼까요? I scrape my car and scream I scrape my car and scream 실제 대화 발음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발음하시면서 속도는 늘려가는 연습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말하기 연습이라고 해서요. 회화를 말하는 연습으로만 해서 향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회화체 문장이나 그냥 일반 문장들을 잡고 빨리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면 회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연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script says scratch your back. The script, script은 대본이죠. The script says, says는 이제 말하다가 아니고요. 쓰여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대본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요? scratch your back. 네, 등을 이제 긁으라고 쓰여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천천히 책 발음 두 번 하겠습니다. The script says, scratch your back. The script says, scratch your back. 네, 문장 가장 길지요. 우선 책 발음 천천히 했고요. 대화 발음은 the script, t, 예, t 발음하지 않지요. The script says 이렇게 발음합니다. script, 예, script says 라고까지만 발음해요. script says 이렇게 이어서 두 번 해볼게요. script says, script says. 예, script 하고 읍 하고요. 여기 이제 참는 소리 넣으면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냥 script says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script says, script says. 생략된 부분은 약간 숨이 멎었다가 이렇게 참고 다음 걸 읽는 것처럼 발음을 하시면 훨씬 발음이 좋아집니다. script says 이렇게 가 아니고 script says 이렇게 script says 멈추는 거. 다음은 scratch your back 인데요. scratch your 여기서도 ch 하는 소리와 your 하는 소리가 연음됩니다. 소리가 뒷소리 앞소리에 이어져서요. scratcher 이렇게 되겠죠. scratcher, ch를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scratch 할 때 이 취소리는 뒷소리여서 약하게 하면서요. scratcher, scratcher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 해볼게요. scratcher, scratcher, scratcher 한 다음에 back. 예, 등이죠. back 할 때도 back. 크 소리까지 다 발음하지 않아요. 그냥 back 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back, back 이렇게 해요. 또 숨 참기가 정말 많아요. 그쵸? 크프트, 크로 끝나거나 티로 끝나거나 푸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발음들은요. 읍 읍 읍 하고 이렇게 숨을 참으시면서 끝나면 되겠습니다. 대화 발음 그러면 두 번 발음 해 볼게요. The script says scratcher back. 이렇게요. 천천히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The script says scratcher back. The script says scratcher back. The script says scratcher back. The script says scratcher back 하고 연습 해 보셨지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re is a screw in the scroll. 뭐가 있습니다. 어디에? 두루마리 안에요. 두루마리 안에 나사 하나가 있다라는 예문이에요. 책 발음 천천히 두 번 screw. 여기 또 된소리 잘 신경 쓰시면서 하고 계시죠. 스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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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참기 정말 중요하지요. 스크르 하면서 발음 천천히 해 볼게요. There is a screw in the scroll. There is a screw in the scroll. 책 발음 두 번 해봤고요. 책 발음으로요. 그죠? 그 다음에 대화 발음입니다. There is. Is 가 줄인 거죠. There is a. 여기. There is a. 자음 소리와 모음 소리 또 연음됩니다. 소리 이어져서. There is a. There is a. Z. Z. Z로 소리가 나요. 두 번 해볼게요. There is a. There is a. screw and the scroll 하고 발음 이어서 하면 되겠죠. 대화 발음 두 번 할게요. There is a screw in the scroll. There is a screw in the scroll. 네 여기까지 단어 문장 연습 해봤습니다. screw 하는 소리 숨 참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발음 자꾸 읽으면서 단어보다는요. 이렇게 이제 단어를 다 익히셨다면 문장을 계속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요. 올리브만큼 영어를 쓸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 $500원을 다 읽고. 모레야. Have a great 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